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무수행이 어렵고 또 내란죄 등으로 인신구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한다면 그나마 좀 다행일 거지만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행정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태는 행정의 공백은 기정사실입니다. 어느 길로 가든 행정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지금 하야를 곧바로 한다 하더라도 대선을 다시 치를 때까지는 국도의 혼란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은 어쨌든 살리려고 하는 애처로운 노력들이 있는데 그걸 하려면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모든 장관들 다 사퇴하고 대통령실의 비서실 전원 사직서 내고 인적 쇄신을 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장관 한두 명 안 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싸우고 참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이 올라오고 야당이 또 반대하면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일거의 장관을 다 날려버리면 무슨 수로 이걸 채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끝날 때까지도 장관 못 채우거든요. 분명히 차관들이 대충 마무리만 하는 새로운 개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기존 과제들 중에 관리할 수 있는 것만 겨우 관리하는 그런 공백의 상태로 갈 거다. 그런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나마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거공 내각이라고 불리는 장관을 야당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야당 당신들이 알아서 국무총리도 장관들도 전부 다 하든지 아니면 일부 상당 자리를 줄 테니까 알아서 구성해서 이제 국정을 야당이 주도해 가라. 어차피 탄핵소추되고 어쩌면 대통령은 식물이고 국가를 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야당이 주도하세요라고 양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내준다면, 여당이 이렇게 내준다면 받으려고도 하겠죠, 뭔가를. 내가 이렇게 무조건 다 양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양보할 테니까 나를 좀 시켜줘. 날 좀 사범리스크나 이런 것에서 좀 해방시켜줘. 그런 딜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없으면 민주당과 야당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상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여기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스탠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젯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움직임은 강수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민주당은 아무래도 8월, 9월 그때 이미 김민석 최고가 계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때 많은 보수 언론의 지탄을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첩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했어서 어제와 같이 기민하게 올 곳이 왔다. 빨리 모여라. 그리고 대응이 됐다고 저는 평가해요. 야당 쪽은. 그런데 국민의힘을 보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 가장 의문이 드는 것은 누가 봐도 한동훈 대표가 바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위법한 계엄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당대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반대로 국회로 못 가게 하고 당사로 오게 시킵니다. 처음에는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바꿨죠.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오라고 문자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따로 노는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 중 한 분은 국회에 왔다가 당사까지 가기도 했어요. 이런 혼란상에서 국회까지 갔다가. 그런데 또 추경원 원내대표 본인은 국회에 있었어요. 본인은? 이게 도대체가 혹시라도 추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껴서 아무것도 안 하긴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대통령이 계엄령 발령했는데 우리가 반대합니다. 이러면 배신자가 되니까 당사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다는 명분으로 그냥 시간을 때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비겁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TV를 보면서 가장 느꼈던 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도 있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거고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 함께 맞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 외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별로 없어서 좀 실망을 하셨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성훈 기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 지점을 가장 눈여겨봤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몇 명이나 여기에 참여를 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후에 전국을 풀어가는 데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다 싶어서 살펴봤는데 18명이라고 하죠. 전체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인데 그중에서 1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도 또 눈여겨봤던 건 우리 지역 의원들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의원들. 우리 지역 의원들은 전원이 대구와 경북 합쳐서 25명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선택이 어쩌면 국민의힘의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여론 주도권을 여기서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요하게 봤는데 대구 한 명, 경북 한 명이더라고요. 대구에서는 우재중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찬성 의결을 했고 경북에서는 안동의 김영동 의원이 찬성 의결을 했습니다. 이 두 분 다 소위 친한계 의원들로 불리고 있는 인물들인데 그러니까 18명 모두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르는 이걸 막겠다고 얘기한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르는 분들이 대부분 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부 관망하거나 아예 가지 않거나 반대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 지역 의원 대부분이 동참을 했다는 거고 특히 추경 의원은 앞서서 우리 강수경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매우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앞서서 국회로 오라는 문자도 보냈다고 하는데 당사로 가라는 문자도 보내고 이런 문자를 여러 차례 번복해서 보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은 국회에 앉아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자기 방에서 대기하면서 소통을 제가 그 라이브 방송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밖에 있는 추경호 대표와 상의를 하더라고요. 상의한 내용을 전달해 주기도 했어요. 결의안을 상정 의결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언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신상 발언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원내대표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유로 그것도 협의를 했어요. 추경호 대표가 그걸 협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본회의장에는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이게 우리 지역에 보여주는 어떤 의미가 크다.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지켜봐야 하는 어떤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태도인지 진짜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제가 짚고 싶은 것이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이게 계엄령 발령 요건이 안 된다라는 것은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법률 전문가 앉혀놓고 강의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거든요. 다 알면서도 앉아서 대책을 전전긍긍하고 눈치를 보고 있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다는 게 이게 도대체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최소한도 못하고 있다.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진짜 국가에 중대한 사변이 생겼을 때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존중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엄해제에 참석한 TK 의원들은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의원하고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 의원. 이렇게 두 분. 그럼 이 두 분은 친한계라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친한계라고 보는 게 맞죠. 김형동 의원은 제가 비서실장을 잠시 하기도 했었고요. 한동훈 대표에. 그리고 우재준 의원은 공천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조력 아니면 지지가 있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도 있는 인물이기도 해서 그렇게 분류가 됐었는데 이번에 그런 게 확실하게 확인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입장이나 행적도 이상원 기자가 일부를 취재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네요. 말씀드렸던 거.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 그리고 의총에서 세 가지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내각의 총사퇴. 두 번째가 국방장관 해임.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세 번째가 대통령의 팔당 요구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 정권도 살려야겠고 다음 정권을 가져오는 데도 지장이 없어야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뭉겼다가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중간 어느 지점이랍시고 내놓은 게 이건데 지금 의총 분위기는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이거는 오케이. 그런데 내각 총사퇴 안에 국방장관이 내각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상. 중헌부헌인 거죠. 같은 얘기고 장관 다 날리겠다는 얘기는 다 그냥 같은 거고 대통령 탈당 요구는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7, 80%가 반대한다는 목소리라는 건데 왜 반대하느냐.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다음 정권 민주당한테 준다. 우린 죽이 되는 밥이 되는 대통령하고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나이부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건데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판결이 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하고 오나 붙잡고 버티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큰 형량을 받는 선고가 나면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오니까 섣불리 경고망동하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재명 대표가 날라간다 칩시다. 그러면 민주당에 사람이 없습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없으면 없어지는 당이에요? 자기들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짓을 하고도? 저는 도저히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위헌적인 제가 지금 이렇게 핏대를 올린 이유가 잘못된 행동을 넘어서서 이건 범죄예요. 내란죄고 계엄령을 잘못 발령한 것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예요. 지금 국가의 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노력 시도한 거예요.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군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한 것 자체가 내란 미수죄예요. 이거는 수괴를 무기징역부터 처벌하게 돼 있어요. 징역형도 없어요. 무기징역이에요. 미수라도. 네. 수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놓고 어떻게든 버텨서 이재명이 벌을 받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어. 이따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좀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소속에 있는 단체장들 이분들은 어떤 반응을 좀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이성훈 기자 일단은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비상계엄령이 떨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단은 상식 있는 단체장들이 이 비상계열에 반대한다는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들은 오늘 오후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단체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단체 입장 외에 우리는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우리 지역 단체장들의 입장인 거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렇게 SNS를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어제 밤중에는 전혀 말씀이 없으시다가 오늘 아침 8시쯤에 첫 SNS로 입장을 밝히셨는데 충정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한밤중에 해프닝이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해프닝이다. 네. 해프닝 치고는 국민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나요? 이 정도를 해프닝이라고 한다면 참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대가 크다. 참 대단한 분이시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을 뿐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홍준표 시장은 이것뿐만 아니라 좀 전에 민주당과 야, 육당이 탄핵안을 제출하고 난 직후에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입장은 박근혜 시즌2가 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탄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거국 내각을 구성을 해서 인기 단축 개헌을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야지 절대로 배신자가 나와서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반복해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보여주는 게 앞서서 우리 광수용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벌고 해서 자신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겠다. 재창출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식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일단은 특히 홍준표 시장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매우 많이 이렇게 엄호해 줬잖아요. 엄호해 주면서 소위 친윤으로 불리기도 했고 그러면 사실 이런 불상사에 대해서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엄혹한 엄청난 일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먼저일 텐데 사과하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예약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수순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탄핵하면 안 된다. 배신자 나오면 안 된다. 유승민, 한동훈 대표가 유승민의 길을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비난에만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쉽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일이 부당하냐, 정당하냐, 법에 위반됐냐, 벌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냐,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어떠냐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내가 다음 대선을 꿈꾸고 있는데 이번에 탄핵되면 우리 당이 누가 나와도 질 거야, 선거에서. 홍준표 시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번 대선 넘어가 버리면 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데 이번에 만약에 탄핵되버리면 내가 나가더라도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탄핵은 절대 안 돼. 저는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어마무시한 헌법 유리를 겪어도 오로지 자기 이속만 생각한다는 게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뭔 죄예요? 이렇게 어설프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흘러가면 또 촛불씨 나오고 자영업자들도 박살나고 국정은 마비되고 그런 상황을 또 우리를 보고 감내하면서까지 버텨라. 좀 있으면 이재명이 처벌받을 거야. 언제 도대체. 그러니까 도도군다나 이게 이런 식으로 홍준표 대표, 홍준표 시장이나 다른 국민의힘 쪽의 의견들처럼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설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또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하니까 저렇게 정리가 되더라. 라는 설례를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이런 평화를 어떻게 획득했는지를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엄청난 피를 흘려서 이렇게 획득한 이 평화인데 이거를 유린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였던 거고 이걸 이렇게 용인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진짜 이런 부분에서 정말 분노스럽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아까 이상환 기자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야육당이 탄핵 소추안을 올렸습니다. 탄핵, 가결이 될까요? 저는 100% 될 거라고 봅니다. 100%? 네. 왜냐하면 일단은 헌법 위반에 그전에 탄핵 사유로 거론되던 최상병 문제나 여러 가지 이태원 참사 문제나 이런 것들 싹 걷어내고 탄핵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사태는 정말 중대한 헌법 위반이에요.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너무 명백해서 심플하고 간단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그건 헌법 위반까지는 아닌데? 라고 내용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한 18표 가까이 계엄을 해제하는 데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잖아요. 공개 투표였어요. 이름이 다 공개돼 버렸어요.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찍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달리 그때는 찬성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충성을 다할게요. 이러면 대통령실이 마음을 돌려주겠습니까? 이미 정치적으로 여기에 동의를 하는 순간 헤어질 결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가결될 거라고 보고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넉넉히 아마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요. 네. 그렇군요. 친한 게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트가 갈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190명 참석해서 190명이 다 동의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같은 스탠스로 쭉 갈 것이다. 그렇죠. 환동훈 대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계엄령 발령되자마자 이건 위헌, 위법한 계엄령이다. 국민들과 함께 맞겠다. 이 말은 대통령 기회는 나는 이제 네 편이 아니야. 싸울 거야, 당신이랑.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미 아웃이고 한동훈 계라고 평가받는 사람도 같이 순장적으로 아웃인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 이제. 그러면 살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 뭐 어제 이제 밤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 이제 새벽까지 계엄령이 해지가 되는 그 순간까지 많은 분들이 또 마음을 졸이시고 이제 마음 또 불안해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국민들의 행동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이런 스탠스가 보이는데 주말까지가 가장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구 지역 시민사회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이상환 기자. 일단 어제 새벽부터 바쁘게들 다 움직이셨어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싸움을 이어가야 된다. 만약에 정말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성공을 해서 전국의 계엄군이 장악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든 이 민주화 투쟁을 다시 시작해야 된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염두하고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까지 하다가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됐으니까 오늘 오전부터 각계에서 동대구역부터 시작을 해서 시청 그리고 경북대, 동성로 이런 쪽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집회와 시위, 가두 시위 그리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방송을 지금 이거 녹음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녹음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동성로에서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로에서 지금 제가 인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일단은 대통령이 퇴진하기 전까지는 이 집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저희 2016년에 경험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순간까지 촛불 집회가 매주 있었던 것처럼 한동안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시민들의 반응도 또 이성훈 기자가 살펴보셨다면서요. 저희가 후배 기자들을 전부 동대구역, 소문시장 이런 쪽으로 보내서 의견을 듣는 과정들을 거쳤어요. 거쳤는데 약간의 경향성을 보여진 게 연배가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높은 연배가 있는 고령층에서도 이번에 이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도 두 가지였어요. 했으면 제대로 해서 비상경영을 성공시켰어야 했는데 그렇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성공시킬 수 있을 정도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국정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점에서 비판한 지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제가 잠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계엄에 대한 공포를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이분들은. 그렇죠. 전쟁과 피를 흘리는 상황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공포를 드러내는 분들이 있으셨고 40, 50대는 가족. 바로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멘트가 여러 번 나왔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엄이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 20, 30대는 주식이죠. 이거 어떡하냐. 경제. 주식과 자신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제. 저기 문제에서 폭망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종합해서 이어지는 건 탄핵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대통령이 유도했다. 만들었다.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평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입장을 보면 교육부나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내일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는 거냐 아니냐. 그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원 기자가 시민들을 취재하고 후배들하고 같이 하면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다시 이 상황이 새벽에 정리되고 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울컥했던 장면이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자기 그 손녀를 뒤에서 따라가는 그... 네 마음 좀 진정하시고 할머니가 이제 손녀 뒤를 따라가셨어요. 네. 그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게 참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보내고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어제 밤과 새벽이 아니었나. 이거를 이상원 기자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강소영 변호사는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도와 이해도가 이런 폭고가 있을 때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선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개명을 선포하고 인권을 유리하고 헌법을 유린할 때 가능했던 건 미디어가 없고 지금 국회를 갖다가 군인들이 둘러싸고 해도 그걸 국민들이 모르고 언론 통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손쉽게 국회를 장악할 수 있고 군이 국회의원들한테 싸잡혀서 가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오늘날은 SNS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고 하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아이고 이 새벽에 저기 나가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참여하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대통령의 행동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구나라는 효용감을 스스로 느끼시면서 예의주시하시고 이번에 해프닝, 홍 시장 말처럼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계엄령 시도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들불처럼 일어나잖아요. 전 사회가. 그래서 집회가 더 늘어날 거고 소요 사태가 늘어날 거고 더 대통령에 대한 압박은 강해지고 그러면 또 사회가 질서가 유지가 안 된다는 명목으로 또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실패했던 걸 반면 교사 삼아서 선제적으로 군사 작전을 먼저 시행하는 걸 다 짜놓고 계엄령을 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해야만 이 엄중한 위기가 오히려 국가 발전에 전화 이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혼란을 초래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쓴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비상사태가 진행 중인데요. 당장 오늘 밤 또 내일 사이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뉴스민의 이상훈 기자, 강수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